지넷 지넷 본사 사이트 들어가서 엣지2 검색하면 나와요 제가 뭐 어떻게 하나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고 폴더를 폴더를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ARM이라는 파일이 나오는데 폴더명을 바꿔 줘야 돼 업데이트로 업데이트 할 때 U 자를 크게 쓰고 나머지 소문자로 UPDAT 칼 꼽고 잭을 마지막에 꼽는 거에요 여기서 포맷으로 진행하면 이러면 잘못된 거야 이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 업데이트 진행이 안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 건드린 거야